서기 714년 대진국팔에 천통 17년 3월 3일에 반항군왕 대야발이 대조영 성무고왕제의 분부를 받들어 쓴 3일 신고의 서문을 소개합니다. 신이 그윽히 엎디어 듣자오니 온갖 조화된 것은 형상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참인자는 모습이 없는 이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고 돌리고 진화시키고 기르는 이가 곧 하나님이여 형상을 빌어나고 죽고 즐기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바로 사랑과 만물이니라. 처음에 한올님이 주신 성품은 본디참과 가달이 없었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받은 뒤로부터 순수함과 섞임이 있게 되었으니 비유하건대 백군데에 냇물에 한 달이 같이 비치고 같은 비에 적건만은 망가지풀이 다달리 피어남과 같음이라. 애달타. 모든 사람들은 차츰 사특하고 어리석음에 얽히어 마침내 어질고 슬기로움에는 어두워지며 마음속의 완악한 불길이 세상 무력을 끓이고 서로 다투는 허망한 생각에 먼지가 본성에 마음 구멍을 가려 그로 말미야마 흥하는 듯 망하고 일어났다가는 꺼지는 것이 마치 아침 햇빛 아래 노는 못 하루살이와 같고 밤 촛불에 날아드는 가엾은 분화비를 면하지 못하니. 이는 어린아들이 우물에 빠지는 것에만 비길 바 아니거늘. 어띠 인자하신 아버지가 차마 이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랴. 이것이 무릎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신 한배검께서 사람의 몸으로 화하여 세상에 내려오신 까닭이시며 또 교화를 펴고 나라를 세우신 까닭이니라. 이 3일 신고는 진실로 머릿속에 보배로이 간직할 가장 높은 이치여 못 사람들을 밝은 이가 되게 하는 둘도 없는 참 경전이니 그 깊고 오묘한 뜻과 밝고 빛나는 그리야말로 범인의 유관으로는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임금께서는 본 뒤 한올이 내신 이로 한올님께서 내려주신 계통을 이어 나라 터전을 정하시고 예복을 입으시고서 한올의 말씀이 적힌 거룩한 책배를 받들어 비로소 친히 보배로운 예찬을 엮으시니. 오세기 은하수에 나북기고 일곱 별들이 북극성을 둘리는데 이때 사방 바다엔 물결이 잔잔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편안해지니. 어허 거룩하시오이다. 신이 외람되이 모자라는 학식으로 감히 거룩하신 분부를 받들오니 제주는 한정이 있고 진리는 무궁하와 마음으로 말하고 싶사오나 입으로는 미치지 못하오며 비록 이 그를 지키는 하였사오나 태산의 택뼈를 보태고 큰 모세의 이스를 더함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창통 17년 3월 3일 반항군왕 신야발은 삼가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머리말을 적나이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진국 8회 제1대 대조영 성무고왕제께서 지의신 3일 신고 예찬에 글을 올리겠습니다.